선유도 장자도 들어갑니다 비가 오고 있네요 무녀도다리 건너갑니다 선유도로 건너갑니다 장자도로 들어갑니다 조선 올라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도란이 시속 30km 끄고 있습니다 해장도에는 해장동 가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안전선에 간다갑니다 오늘 촬영감당님 잘 부탁합니다 도란이 엄청 하셨어요 안전선에 간다 안전선에 간다 안전선에 간다 오늘은 스틱 없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스틱 없이 올라갑니다 구독 땡땡땡땡 다시 시작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도란이 바람이 불고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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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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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